어 으 패ść 으 ary 이건 엄청 soit 마 오늘 말이야 저렇게 던지는 건 줄 알았으면 안사 줬을 건데 Ship Ep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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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신 사나와 야 리오나 저기 누나랑 엄마랑 같이 저기 개천 한 바퀴 돌고 올까 아니 으 얘는 그러면은 집에서 그거 던지는 게 좋아 어 난 던지는 게 좋아 아 아 아우 참 안가 예 비키야 엄마랑 같이 저기 뭐야 개천 갔다올래 운동하러 으 운동 그래 가자 나 저녁 많이 먹어서 좀 걸을래 그래 그래 가자 리온이 한테도 물어봤는데 쟤는 안간대 저거 그냥 던지는게 더 좋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오리온 같이 갔다 오자 나는 안가 왜 거기에 너가 좋아하는 우리도 있는데 난 안갈래 난 던지기 노래하는게 더 재밌어 으 아 치 그래 엄마 쟤 안간대 그냥 우리끼리 가자 아우 참 우리 운동 다 끝나고 마트도 갈건데 후회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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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우와 아 아 아 아 아 이제 힘들다 네요 어? 뭐야 벌써 왔나? 운동하고 마트 갔다 온다더니 뭐 운동 10분 했나 보네 뭐 헥 그런 줄 알았지 뭐 뭐야 누나만 왔어 그냥 걸으니까 재미없고 힘들지 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야 엄마는 왜 혼자만 왔어 어 얼굴이 왜 그래 뭐야 치 왜 대답을 안해 방금하고 뿜뿜 어 근데 엄마 마트가 안간대? 어디갔어? 어 뭐야 언제 거기 갔어 왜 대답을 안해 말 안하기 게임하는 건가 아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어 전화 온다 어 엄마 너 저번에 꼬북칩 사오라는 거 있잖아 그 초코맛이지 인절미 아니고 어 초코맛 맞아 맞지 초코맛이잖아 얘는 아 인절미 맛도 먹고 싶은데 아니 자꾸 비키가 인절미 맛이라고 우겨가지고 어 어 지금 누나 거기 같이 있어? 어 우리 운동 다 하고 마트에 왔어 마트에 누나랑 같이 있다고? 어 그래 알았어 리오나 엄마 장보고 갈게 그럼 엄마 인절미도 먹고 싶은데 인절미도 같이 사면 안 돼? 어? 어 알겠어 어 뭐야 뭐야 그럼 내가 뭘 본 거야 어 누나가 아니고 그럼 뭐야 어 경신이야? 으아아 무서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